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참 31.2% 역대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율 이거를 조금 더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야 이번 선거 결과도 여러분들 예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전투표가 끝났을 때 조선일보의 일면에 나온 전국 시간대별 이 시간대별입니다. 7시 오전 8시 9시 10시 저녁 6시까지 4월 6일 6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율 31.28% 2020년도 4.15 총선 21대 국회의원 최종 사전투표율 26.69%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아주 흥미롭죠 시간대별로 21대 사전투표율과 22대 사전투표율 같은 비율로 쫙 증가한 겁니다. 이거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지 않습니까 시간대별로 21대에 비해서 22대에 일정한 비율로 높게 잡은 겁니다. 누적 사전투표자 수가 보시면 이 사전투표율은 또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은 후보별 누적 사전투표자 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표가 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일정 비율로 표를 집어넣기 때문에 일정 비율로 사전투표자 수를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주고 그리고 동시에 사전투표율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표가 나지 않게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여러분들 증가하게끔 이렇게 한 그래프를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그래프의 하단에 바로 실제 사전투표율 실제 누적 사전투표자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국민들한테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전산상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두 개를 국민들한테 보여준 겁니다. 국민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이 실제 사전투표율 실제 사전투표자 수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번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의협심이 강한 애국심이 강한 일부 시민들이 부정선거 방지되나 이런 활동을 통해가지고 개수기를 이용해가 여러분들 측정 개수한 겁니다.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는 처음에는 모니터에 등장하는 숫자하고 본인이 샌 실제 사전투표수가 일치했는데 오전 8시 9시 10시 11시로 가면서 계속 그 간격이 처음에는 10표 20표 50표 100표 200표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이 신청서를 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밑에 국민들이 알 수 없게 만든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국민들을 개돼지처럼 취급을 해가지고 아무도 알 수 없게 만든 바로 실제 사전투표율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여러분 공개를 안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국민들은 모두 다 개돼지가 돼버린 겁니다. 가재, 붕어, 개돼지가 돼가지고 선관위가 발표해 주는 것만 여러분 그게 그냥 사전투표자 수화 된 겁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나라가 골로 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라가 회생할 수 없을 정도는 뭡니까 완전히 맛이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가두리 양식장을 선관위하고 특정정당이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은 전부 다 가두리 양식장에 다 갇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가두리 양식장이 갇혀가지고 나오려고 할 때마다 현재 고관대작들은 윤 대통령 이하 모든 사람들이 가두리 양식장이 더욱더 견고하고 공고이 되도록 그렇게 협력해서 부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대한민국 지금 상황인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셨지만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것이 역대 총선의 사전투표율입니다. 2016년에 사전투표율이 12.19% 2016년 총선 2020년도 4.15 총선 사전투표율이 26.69% 그리고 2024년도 4월 10일 사전투표율이 31.2%인 겁니다. 이런 수치를 두고 저는 여가 없이 미친 수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사전투표율이 수천만 명이 참여하는 그런 사전투표율이 이렇게 1, 2%도 아니고 10% 이렇게 올라갈 수 없는 겁니다. 왜 올라가느냐에 사전투표율을 부풀려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수 다시 말하면 사전투표에 오시지 않은 분들 오시지 않은 분들의 이런 숫자를 확보한 다음에 그거를 여러분들 전부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넣어주기 위해서 사전투표율을 부풀려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 붉은색을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율이 12.19% 26.7% 31.2%로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어제 보셨지만 그래서 역대의 선거마다 호떡장수의 떡반죽 바로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는 가공의 사전투표자수를 만들어가지고 쑤셔 넣는 그런 선거를 지난 10년간 계속해온 겁니다. 예를 들어보시게 되면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에는 사전투표율을 5.44% 부풀려가지고 240만 표를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해준 겁니다. 평균적으로 여러분들 4장당 1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사전투표소에 4사람이 올 때마다 가짜 사전투표지를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준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21대 총선은 사전투표를 6.67% 부풀려가지고 293만 표를 전국에 여러분들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용인정 지역에는 1만 3천 표 동자그레 나경우도 모는 1만 6천 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만져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권력을 만들어 온 겁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이렇게 아주 악질적인 부정선거는 없을 겁니다. 아마 베네수엘라보다 훨씬 더 심한 것 같아요. 이 나라는 베네수엘라는 그래도 디지털로 조작하니까 기계를 조작해버리면 되지만 이쪽은 기계도 조작하고 실물투표지도 투입하고 이렇게가 여러분들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그러면 2024년도에 올해 얼마나 투입하겠느냐 이렇게 여러분들 저희들이 시나리오를 세웠습니다. 예를 들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하면 아마 이번 선거에서 461만 표 정도의 유령사전투표자 수 사전투표자에서 오지 않는 가공의 숫자를 만들어서 이미 전산조작을 통해서 더해줬을 겁니다. 461만 표 그리고 2020년도 4.15 총선 수준으로 이러면서 조작을 했으면 이번에 346만 표를 집어넣을 겁니다. 346만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앞으로 집어넣을 게 아니고 지난 양일사에 346만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집어넣어준 거죠. 제야 전문가하고 저 의견은 합치하는 것은 최소한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는 2020년 총선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조작이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지난 양일사이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전달된 사전투표 득표수 위조사전투표 지수는 346만 최소 346만 이상이 투입됐을 거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2020년도 4.15 총선의 위조사전투표 지수가 293만 표입니다. 그러니까 4.15 총선보다 훨씬 더 급격한 사전투표 조작을 했을 거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 추정치는 개표가 끝나게 되면 검증이 가능할 겁니다. 346만 표 이상을 집어넣은 겁니다. 346만 표를 집어넣게 되면 대개 서울의 선거구당 1만 5천 표 정도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강국에서 전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남 6개 가운데서도 일부 지역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민심이 변해서 사람들이 압승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조작을 해서 압승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조작을 윤 대통령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대한민국 언론들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비극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침부터 여러분들이 불평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소위 현실 세계에서 이미 일어났고 지금 일어나고 앞으로 일어날 엄혹한 현실을 거부하는 순간부터 그냥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강남 상구 6개 가운데서 몇 개가 경합지역이다 이렇게 민주당 관계자가 이야기한 내용이 오늘 조선일보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그 사람들은 다 아는 겁니다. 몇 표 정도를 집어넣을지 그래서 운이 좋으면 한 2, 3만 표 집어넣으면 선고를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짓을 2018년도 서울구청장 선거해가지고 25개 자리 가운데 24자리를 더불어민주당에 차지한 적이 있는 겁니다. 국민들은 다 쏟는 겁니다. 국민들은 다 쏟고 알아서 쏟고 몰라서 쏟고 그냥 쏟고 싶어서 쏟고 그렇게 이래저래 다 쏟아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강남 상구 가운데 몇 개를 빼앗을 것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겁니다. 왜 서울의 여러분들 구청장 선거에 24자리를 차지가 다 형님 동생 아우들한테 다 나누어가지고 해먹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전혀 이런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강남 6개 가운데 3개 정도가 좀 위험합니다. 조작이라는 것이 이렇게 겁난 겁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조작 앞에 장사가 없다 조작하는데 무슨 장사가 없다 셀카를 맨날 찍고 뭡니까 24시간 셀카를 찍고 다녀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조작을 하는데 어떤 수로 이기겠습니까 그게 지금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썩 내키지 않지만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도 그렇고 주변 분들에게 권유해가지고 국힘당의 갱량에 대해서 혐오감이 있더라도 개헌서는 막아야 되니까 개헌서는 막아야 되니까 당일투표에 가셔가지고 투표권을 행사해서 이걸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고 이 내용은 제가 정리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작업은 제야 전문가께서 하신 이 작업 내용이 가지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려울 것 같아가 여러분들 최소 277만 표 중간 346만 표 최대 461만 표 정도를 이번 양일간에 사전투표 기간에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표를 집어넣었을 것 같다. 더 유력한 생각은 최소 2020년 4.15 총선인 346만 표 이상을 집어넣은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 밤 이 사이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종이로 된 투표지를 투입하는 그런 역사를 그 사람들이 할 것이고 그 사람들은 10년 이상 정도 이런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물이 흐르듯이 그렇게 작업을 해나갈 수 있는 경험하고 지식하고 노하우가 다 축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이게 조작이 된 겁니다. 조작이 될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고 이미 조작을 한 겁니다. 양일 사이에.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선거는 디지털 50% 아날로그 50%이기 때문에 전산 조작을 하더라도 반드시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가 투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실물로 위조투표지를 내가 투입하는 장면은 목격을 한 적이 없습니다. 택배차로 왔는지 퀵서비스로 왔는지 하늘에서 왔는지는 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전산 조작을 최소 346만 피 이상을 했기 때문에 그 표를 집어넣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집어넣어야 덜통이 안 나는 겁니다. 집어넣는 작업이 이제 지역선간에 하여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일부분들이 뭐 cctv 어제 조슈아님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바실리아tv에 조슈아님하고 오래간만에 이런 통화를 해가지고 조슈아님이 실무에 굉장히 강합니다. it 분야에.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스위치라는 여러분들 장비 사용하게 되면 원격으로 모든 걸 다 뭡니까?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기간 동안 특정 지역선간에 여러분들 cctv를 변조해가지고 그냥 멈추게 하거나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표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 준비됐는가? 어이 어이 얼찌고 준비됐는가? 어이 지금부터 5분 사이에 스탑하겠음. 팍 넣고 그렇게 하겠죠. 어이 종로구 준비됐는가? 어이 그럼 지금 9시 45분부터 9시 48분까지 작업 완료하기바라. 뭐 팍 집어넣고 그렇게 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실상을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아시고 이렇게 표를 집어넣은 것은 여러분 다 나오지 않습니까? 어제 조슈아님이 보내준 이 투표함에서 발견된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여러분 복습하시는 셈 치고 실제 사전투표자수보다도 발표 사전투표수가 모두 다 여러분들 큰 수치를 이렇게 참관인들이 다 모니터상으로 여러분들 나타난 득표수를 다 조작한 거 아닙니까? 대구 남구 대명구동 도태우 후보가 출마하는데 경기 시영시 참관인 보고 다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모니터를 다 조작한 겁니다. 울산 남구 신정 1동 사전투표 참관인 개수 593명 전산 단말기 699명 서울 성북구 실제 개수 사전투표자수 사전투표가 직접 오신 분입니다. 945명 선관인 개수 945명 선관인 모니터 단말기에 여러분들 나타난 것은 1030명 그 다음에 사전투표 2일차 제보 강남구 부방대 참가자 제보 1일차 관내 개수 실제 1607명 선관인 모니터에 나타난 것은 1795명 185명 차이 2일차 관내 직접 개수 1670명 선관인 2250명 586명 차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참관인이 수치를 개수한 곳에서 조작 확인 개수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까지 전국적으로 합격하게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반드시 조작 수치만큼 4박 5일 사이에 종이 투표지를 추가할 것으로 예상함. 이걸 여러분들 어제 ppt를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럼 전국에서 여러분 얼마를 추정한 겁니까? 전국에 제가 추정한 것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최소 346만 표 이상 정도를 집어넣은 것 같다. 그 가운데 몇 개의 지역에서 샘플로 드러난 것이 지금 여러분이 보여드린 겁니다. 전부 다 집어넣은 겁니다. 346만 표의 전산 조작을 가지고. 이제 남은 과제는 집어넣은 것만큼 만든 것을 여러분들 만드는 것을 지역선관위에 만들지 않겠죠. 특정 지역에서 만들어서 다 배송을 안 하겠습니까? 지금 만드는 게 아직은 넉넉하게 만들어놔가지고 발표한 것에 맞춰서 뭐죠? 예. 블루 레벨 붙이지 않겠습니까? 성북구 종로구 A B C에 가지면 A는 배달하고 B도 배달하고 C도 배달하고 다 만들어놨지 않겠습니까? 넉넉하게 만들어놨다 여러분 그거 하게 되면 그냥 뭐죠? 파쇄해 가지고 야적장에서 태워버리거나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현장에서 이렇게 발각이 된 겁니다. 왜 전산 달말기에는 137명이 나오는데 참관인이 개수하게 되면 95명이 되냐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집어넣기 위해서 표가 안 나야 되니까 이렇게 스무스하게 여러분들 집어넣은 겁니다.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율. 실제 사전투표를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이번이 2020년 4.15 총선보다 더 심한 사전투표 조작이 있을 것이란 사실은 이걸 보면 알지 않습니까? 시간대별로 21대 이름들 사전투표율이 높아진 것하고 22대 사전투표율이 높아진 걸 보시기 바랍니다. 얼추 얼마 정도 이름 차이가 납니까? 5%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만큼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뭐죠? 그냥 악소리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전번에는 대승을 했지만 이번에는 단독으로 200석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기 조선시대 이름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기부제를 지내지만 우리는 근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과학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한 번 봐라.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2024년 4월 10일 총선이 무지막지한 조작이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보다 훨씬 더 많이 여러분 훔친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이 이만큼 훔쳤지만 2024년 이름들 선거는 이만큼 따불로 여러분들 그렇게 훔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아무리 여러분들 현명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경고하더라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보시게 되면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경고하고 그러다도 죽도록 이름 제왕하다가 끌려가고 노예가 되고 해가야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인류사가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늘 암울하게 느끼시는 분들이라도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현실을 정확히 아시고 당일 투표를 다 돌아가 당일 투표에 가셔가지고 주변에 적극적으로 권유하셔가지고 뭐 국힘당을 나무랄 수 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나라를 살리는 게 일단 중요하니까 여러분께서 주변 사람들을 다 독려하셔가지고 투표장에 갈 수 없는 사람이 모를까 모든 사람들은 당일 투표장에 가셔가지고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